카피 카피 아 카피 별론데 허피 닌저 미토 단세로 퍼즐 사이트에서 국가별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를 발표했는데 미국은 가스라이팅 일본은 메네라 한국은 특이하게 정의가 1위로 나왔는데 게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 때문이라고 한다 저스티스 아 아 사코인 거냐고 까먹네 이길 수 있었다면 복주 안했겠지 산나비 저스티스 검색한거 아님 무력화 총공격 리약다 난투 다껍 또 온공격 설치 부상 후회 후회 아 드립터는 이제 곧 디오의 비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 아이 또 온공격 아이 됐다 그럴 수도 있지 게업 아니 술이 건면 망따 찍어야지 하 포션지사 맞돌이네 일민첩 공공격 시행존자 아니 뭐야 알려야한다 절대 사일러트 살려 10틀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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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 뭐야 2 2 2 2 2 네 5장 살려 44 방어 요정이 먼저 빠짐 딕 바타레날린 반도라 아니 아이씨 아이씨 신경과 사일런트 신신신경경경독톡톡 신신경경독톡톡톡 망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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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황금신경도구로 가꿔줘 에야 아이씨 연막탄이 어디있더라 여기 고개먹고 전략가 먹어야되지않나 작년말 팔로우 10만 넘으면 지옥 지옥 넣어준다고 한 회사가 두개가 있다 하나는 컬트오브렘 나머지 하나는 페럴드이다 전자는 이미 DLC로 추가했는데 후자는 아직인데 엉? 헬끼리 교배하는거죠 헬들과가 아닌거 맞죠? 아포칼립스 거무하나 더 아니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아포칼립스 똥공격 왜 두개나 섞고 사서 엘리트 조사버리자 아니 무력화 강화하려고 샀는데 쟤도 엘리트인데 힘 올라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뱀식물보다는 쥐아보카도가 쥐아보카도가 한수비 아닌가 녹인객인이죠 아으씨 인갱동네 아 아 불꽃게노삼 허저비는 불꽃게노삼 부장변화? 특별한 유물? 부장변화 얼 환살 괜찮네 서순 아 서순에서 일댓맞음 헐 똥공격이 흐릿한 벌이면 킬각인데 금방서 마무리 아 도발 똥만 빨리 나오지 근데 뭐 이 정도면 빨리 나온거긴 근데 뭐 이 정도면 빨리 나온거긴 도발 도가리니까 대충 엘리트도 제발 하면 온다더니 도발 껍질 안건 도구마 이거 일반 몹 더 잡는게 낫지 않 아이 자라 아 못자는구나 못자도 자라 못자도 자라 못자도 자라 잠 못이루는 밤 잠 못이루는 밤 잠 잠 못 walking 얘들은 왜 엘리트 취급이지? 왜 이 이벤트는 재도전하는 선택지를 법쟁이 바로 열고 쫄로 표현했을까요? 메가크릿 취향인가 보죠. 쉬어야겠어. 못 쉼. 악몽망단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. 악몽망단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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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의 겁날. 신갱독. 옥생이. 악몽망단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똥공격. 악몽망단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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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몽망단. 악몽망단... 근데 생김새로만 보면 출창이 수리검이고 수리검은 큰아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? 맞아요 이게 다 메이플 때문이다 상철의 폭풍림브립스입니다 최대 체력 10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대충 면접만 강화하면 되겠네 엥 의자 너는 점액투성이다 연금투성이다 연금투성이다 호개 아이고 자人 설치도.. 달달했는데 themes 앟 헐. 지금 탈출구는 밸류가 남다르지 무려 수리건이라고 이제 에너지 올라가는 것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진실 이 게임은 정식 출시 후 무려 9년만에 왓처를 출시했었다 잉 그렇게 오래 안되지 않았나 슬더프 나온지 9년이 안됐어 와 전등 와 총매 빨로 api에 일어나서 뺨 저기 그럼 신뢰가 된다면 신뢰된 김에 전략가 하나도 저요 어차피 당신들 나보러온게 아니고 파란색 고대 쓰레기 유물 보러온거잖아 끝 끝 2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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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보로 5국에 5국에 eder 역시 총애야 든든하지 꼭꼭꼭 돌촉 돌반 쓰네고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독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 같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근손 내 근손이 여기 있네 뭐라구요 스파이어 엑소더스 프리즘 브레이크 이야 이야 데미지 딱 50이 됨 넣었네 희귀물의 사랑거리 아이 뭐야 선당 1 딜러는 희귀물이다 어우 큰 깎아 그깎아 연타패턴 저거 확률인데 뜨는 바람에 보내 오지게 받네 보내 오지게 받네 사이 소망 사이 사냥 사냥 사이 사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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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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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순 Oh... 어... 악축 애치웠나 쓸 수가 없군 맞다. 끝. 멋없다. 심장 개모대. 맞아봤자. 아이... 귀신 돋고 다 쓰지도 않았네. 잘 가고... 잘 가고... 233 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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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...